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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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여러분, 이제 일어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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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찬 대표님, 황교안 대표님, 이정미 대표님, 정동영 대표님, 순학규 대표님. 저와 함께 취재 다닙시다.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.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. 조옥 민정수사님.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.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.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. 불안해서 살 시해보고 싶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